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고이사물 모의고사 3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인데 선지가 짧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하인트, 사냥, 로우, 법, 법률, 체리리, 자선, 레미디, 치료법, 댄스, 춤 이런 단어들인데 과연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존경할 만한 음악기관들 중 하나인 그런 곳, 즉 symphony orchestra, 뭔가 교양악단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곳에서도요, 그 안에 DNA에는 무엇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the most of all 해서 최상급 나왔는데 이 존경할 만한 뒤에 이 musical institution이 그냥 아, 너무 똑같은 단어 반복돼서 생략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음악기관 중 하나가 바로 이 symphony orchestra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쉼표로 두 단어가 그냥 병렬로 나열이 돼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음악기관과 이 symphony orchestra가 같은 의미구나. 여기서는 동격으로 나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뭔가 가장 우아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뭔가 오케스트라도 그 DNA 안에는 뭐의 유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은요, 이러한 원시적인 근원으로 추적이 될 수 있대요. trace 하면 추적하다 이런 뜻인데요, back, 뒤로 추적이 되는 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악기들의 근원이 뭔가 어떤 원시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역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앞에서는 respectable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primitive, 원시적인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둘게요. 이게 뭔 소리냐, 부연 설명을 보면 자, either A or B 해서 병렬로 나왔는데, 그들, 즉 악기들의 가장 초기의 형태들은요, 동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뿌리나 가죽이나 내장이나 뼈, hide가요, 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물한테 명사로 쓰이면 가죽이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 내장, 배짱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동물로 만들어졌거나, 혹은요, 무기의 형태를 띄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무기는요, 뭐 할 때 사용이 된 거냐면, 동물들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둘 때 사용을 했던 뭔가, 뭐 작살, 막대기나, bow 하면은 활 이런 거죠. 이런 웹폰, 이런 무기들로 그런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요. 자, employee 하면은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형용사처럼 이 웹폰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사용된, 이용된 무기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뭔가 갑자기 동물, 그리고 혹은 무기들과 갑자기 관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저희 키워드 읽은 거 보시면, 벌써부터 약간, 어, 약간 사냥과 연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조금 해석하는데, 애를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의문문이 나오는데, 막 단어가 막 나열이 되고, 이게 이 문단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 찬찬히 보시고, 중요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러한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걸까요? 이 음악 자체에 있는 이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걸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뭔가 formidable 하면은 강력한, aggression 하면 뭐 공격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어, 하면은 경외심, 놀라움 이런 거죠. 그러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assertiveness, assert 하면 주장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주장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러한 기념비적인 귀환국에, 뭔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강한 무언가, 그리고 강력한 그런 치고 나가는 무언가, 이런 것 속에서, 음악 그것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즉, 뭔가 원시적인 것과 연결이 되었던 음악의 역사를 연결짓고, 이걸 듣는 게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이 심포니, 이 기념비적인 교양곡이란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세계의 주요한, 세계를 이끄는 올케스트라의 중심, 핵심적인 레파토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양곡, 거기서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주격관계 대명사로 심포니를 꾸며주고 있고, 이게 뭔가 단어가 막 어려운 게 갑자기 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얘는 지금요, 이 사람은 뭔가 우리가 우아하고 되게 대단한 교양곡이라는, 클래식이라는 거랑, 뭔가 예전에 원시적인 동물, 무기 이런 거랑 연결짓는 게, 그냥 딱 단순히 보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여전히 그 세계를 이끄는 오케스트라도, 여전히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교양곡들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사냥에서의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뭔가 경외감을 불러익히는 그런 강력함, 강함, 이런 거를요, 그 음악 자체에서, 뭔가 이런 사냥의, 헌팅의 어떤, 그러한 면모를 이 음악 속에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건 우린 지금 잘못된 걸까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이게 뭔가 언뜻 보면 안 어울려 보이지만, 나는 지금 이 교양곡을 들으면서도, 아 예전에 그 히스토리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 교양곡의 강력함, 뭔가 강함,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아직 그 역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래를 좀 읽어보시면, 조금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열하는 건 일일이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그리고 다른 유의대한 컴포설 작곡가죠. 작곡가들을 들으면서요. 분사고문으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요, 쉽게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시먼 하면 소환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벤자면은 무리거든요. 어떤 한 무리의 남자들, 사람들이요,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지금, 이 starting은, 지금 동명사고, 이 men, bands of men이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리의 사람들이, starting to chase animals,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것을,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지금 오브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명사 형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이 starting이, 뭔가 현재 분사처럼, 이 men을 꾸며주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해요. 의미상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명사든, 현재 분사든, 편하신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동무들을 쫓으면서, 동시에 sound, 소리를요, 뭐로 사용을 하냐면, 어떤 지배의 근원이자, symbol, 상징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막 동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요러나면, 뭐 북을 두드린다거나, 막 뿔나팔을 불면서, 막 사냥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사용하는 거는요, 어떤 표현인데요, 이게 지금 동격으로, 이 sounds as a source of, 이 부분을, 지금 동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리를 사용하는 거는요,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predatory, 사냥을 하는, 뭔가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predatory 하면은, 뭔가, predator 하면은, 저희가, 먹이를 먹는, 맹수, 이런 거잖아요. 뭐, 사자랑 사슴이 있으면, 사자가 predator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사냥을 성공하는, 먹잇감을 향한,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사운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뿔나팔을 뿌우 불면서, 막, 우와아 하면서, 사냥을 하러 가면은, 이제, 아, 나는 너를 지금 잡을 거야, 사냥할 거야, 우와아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소리로, 그거를 지금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게 지금, 이게 분사구문으로 저는, 이 맨, 사람들의 연결되는, 그런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starting과 using으로, 뭔가 병렬로 된 거라고 해석을 하셔도, 의미상은 무방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얘가 병렬로 연결이 됐으면, 두 개니까, and 같은 걸로 연결이 돼야,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쉼표를 하고 나왔다는 건,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힌트를 더 주는 거예요, 영어에서. 근데 이것까지는, 막 자세하게 알아가실 필요 없고, 저희가 해석을 하실 때, 그냥 이 use, 사용하는 주체가, 이 일련의 무리의 남자들인,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의미상, 이렇게 사운드를,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하면서 썼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뭔가 이게 분사구문이니,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이런 거는요, 저희가 의미를 조금 편하게 도와주는 거지, 문법적인 장치들인 거지, 이거를 뭐, 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해서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다양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동명사고, 이게 분사구문인 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의미상, 비슷하게만 해석을 하신다면, 이걸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해서, 맨을 수식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이게 using이, starting using으로, 두 개가 그냥 병렬로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마지막에 갑자기 조금 문법적인 거 설명드리느라,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교양곡들, 유명한 클래식들을 들으면, 자기는 지금, 뭔가 뭐 행진곡, 이런 웅장한 거 들으면, 이런 이미지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프리미티브하고, 이런 거랑 연결되는, 그러한 뿌리를 가진, 이 음악이 자기에겐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가 그런 음악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냥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고, 우리를 그걸 이미지화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프리미티브 애니멀 워프트, 이거랑 연결이 되는, 헌트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뒤에가, 좀 내용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뒷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대충만 이해를 하셨어도, 이 앞에, 이 키워드들을 잡아 가셨다면, 답은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